시작! 시작합니다. 마운트 헤브랜드 워밴드 페노레이언 이어서 가야죠. 1부에 이어서 2부도 갑니다. 토요일날은 역시 마블이죠. 넘기면은 잠을 못잘 것 같아서 켰습니다. 샌드박스 형 ARPG 게임입니다. 자, 가죠. 빠밤. 아, 맛있는 것도 먹었고 내가 생각해봤는데요. 아까 너무 욕심을 냈습니다. 내 잘못이고요. 물론 운빨이 좀 받는 것 같긴 한데 좀 심각하게. 굳이 쿠알리스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언제 이렇게 예쁘게 다 퍼먹었냐? 어찌됐건, 아, 너무 심각하대 얘네. 망한 거 아니냐 정도면? 어찌됐건, 이번에는 가능한 운의 요소를 받지 않게. 아, 목소리 너무 컸네요. 좀 밀어둬도록 하죠, 마이크를. 아... 아, 이번에는 좀 작게. 조금 한템 부닫을 거예요, 소리가. 그냥 이제 쿠알리스를 보지 말고 순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시같은 거를 공격해 나가면서.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 여태까지 챙겨놓은 걸로, 챙겨놓은 거 위주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좀 하겠습니다. 이게 레벨링이 됐죠, 지금. 우선... 거의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20레벨 넘어갔기 때문에. 병사가 많이 모일 때예요. 그런 거로 병사를 많이 쟁여서. 도시를 좀 허물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동물밖에 없어. 들어가봐. 열심히 뽑아서. 겸치 받고요. 티어 올려주고요. 무조건 군단병을 올리겠습니다. 이유는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회복을 제가 안 찍어놨기 때문에 회복력은 낮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빠른 회전력으로 상위 티어 병정도를 계속해서 뽑아내면서. 좀 센놈들이다. 아, 잠깐만. 그만 찔러, 이씨. 악명 높은 무법자. 그리고 제가 출력을 봤는데 댓글이 두 개 정도 올라왔었는데 유튜브 화면을 안 떴더라고요. 제가 못 읽었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시청자 수가 평균 0명이더라고요. 끔찍했고요. 지금 뭐 채팅창도 안 띄우고. 어제는 유튜브 영상 수정이 안 돼가지고. 고객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이것저것 했는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돼서 문자 났더라고요. 이제 뭐 해결해 주겠다고. 빨리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 지금 용병을 데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데려가지 않고. 징지병을 보낼게요. 아니야. 데려가. 세 명. 어, 적절하죠? 가자. 회복도 되고. 천원. 미쳤냐? 뭘 빼갈라 그래. 신비상국인데. 800명. 됐고요. 세력관계 보고. 파이어즈맨이랑 살레온이 붕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열심히 막아야 되는데. 눈빛칼을 어떻게 버텼냐 저거를. 끝난 줄 알았는데. 자, 빨리 시간을 보내고. 빠르게 보내야 돼요. 티어를 막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검사 올려주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애들은 전부 올라갔죠? 보병들은. 가나간 떨어져서. 포위를 걸고. 한번 때리는 걸로. 상위병종을 다 깎아내서. 하위병종 나오면은. 쉽게 밀 수 있으니까. 그때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병사를 계속 먹을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진짜. 크게 질 겁니다. 세네 번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몰라 몰라. 가자. 꺼져봐. 뭘 막지 마. 미친놈들아. 그래. 잘했어. 좀 죽어. 세대 맞았는데 안 죽네. 뭐냐 정체가. 어. 좀 죽으세요. 어. 돌 죽겠고요. 한 번에. 야야. 빼야 돼.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거기 왜 가냐. 좁은 입구 메타냐. 빼야 돼. 빼야 돼. 몇 명 죽었어. 12명 죽고. 30명 제거. 상위병종. 꽤 죽었죠. 하위랑 사위가 섞어놨어. 지금. 잘 안 죽으라고. 가장 높은 40대 이상의. 병사수는 제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까야 돼요. 하. 숨이다. 속이다. 메인에. 회복을 해야 돼. 빠른 회복이야. 회복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냈어. 회복까진 필요 없겠지. 생각하고. 관리할. 관리할 순 없고.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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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야. 이게 잡힌다고? 이 거리가? 야. 말도 안 돼. 이러면. 이러면 문제라고. 오늘 중립여웅을 일단 이번에는 거르고. 오늘 그냥. 오늘은. 오늘 이건. 몰라. 이따가. 글렀어. 열심히 징집을 해서. 지금 병사도 버리고 했기 때문에. 사이가 많이 떨어졌을 거에요. 음식으로 채워줍니다. 110을 찍어서. 여기는 이제. 놀도르가 가장 위험만 놓는데. 놀도르가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까지 아니어도. 박수와 파이어베인. 좋은 싸움이죠. 가장 이득 보일 수 있는. 일단 숨통을 좀 트여놓고. 나라가 아웃되면은. 내가 재미가 없으니까. 디샤르 빼고 싸우고 있죠 지금. 살레온이 우릴 노리는게 잘 됐어. 디샤르가 안 아웃되니까. 열심히 모으자. 열심히 모아서. 반격을 나가자고.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파이어즈베인이랑. 합형을 맺을 때가 됐는데. 말티샤다. 이거 말티샤 먹으면은. 병 생기거든요. 나와봐. 따라와봐. 티샤야 와봐. 말티샤 어떻게. 제국으로 못 먹을까? 제발. 나 오늘 많이 당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먹여줘. 괜찮지? 믿고 있어. 살레온은 왜 들었냐. 인병. 나 이제 먹여줘. 이리와봐. 먹여줄거지? 너희 황제 어딨냐. 황제한테 가자. 파이어즈베인은 전쟁이니까. 어딘가에 갔을거야 분명. 안녕하세요. 채팅창이 너무 크네요. 13,000. 피습중. 지원없어. 아 먹어야 되는데 저거 그냥. 넘길까 쟤네는? 애매한데? 아까 채팅이 안떴더라구요. 아까 와주신 분들은. 제가. 아 저 수가. 이게 스팀이 가끔 안떠서. 아 스팀이란다. 트위치가. 문제가 좀 있어서. 가끔 아예 안떠버리면. 내가 못보니까 아예. 원래 시청자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헷갈려요. 깎아내자 빨리. 지금 하위병적도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줄여야 되는데. 아까 물린 것 때문에. 너무 소나가 크죠? 108명. 올려 올려 올려. 군단병 올라가고. 괜찮게 올라간다. 보병에 창병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군단병이 더 쎄니까 빠르고. Beside. 무종하라 그래. 이기는 자가. 끝장을 보는거야. 마이크 좀 이리와. 불편해. 아 허리 아파. 문단병. 무장병. 좋아 올라가. 한 번에 올리자 뭐야 그렇지 백작 자동 아 먹을 게 없다 야 이런 거라도 가져가 가져가 밥을 원해 밥을 어 괜찮아 역시 우리나라야 사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자 빨리 깝니다 빠르게 까줘요 나오죠 상위 병종을 계속 제압하면서 가지마 그걸로 가지마 돌치네 돌치네 제발 돌치네 그냥 그냥 돌치네 올라가지 말고 돌치네 제발 그렇지 하이 병종 나오죠 슬슬 낑겨서 정체가 뭔데 그 두건 속도 이렇게 튼튼하니 그래 그래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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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죽이는 게 중요하지 뭐 어떻게 까도 애매해지니까 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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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드럽게 튼튼하는데 진짜 됐어 됐어 빼 빼 빼 갈뻔해지고 잘못 빼면 죽거든요 빼줍니다 사기가 22 떨어졌고요 포기하구요 많이 까이고 있죠 지금 상위 병종만 까면 돼요 하위 병종은 늘긴 했다 야 하위 병종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까는 겁니다 아이씨 막막한데 군병 다 빼야겠어요 이러다 함부로 못 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국이 덤비기 때문에 제국은 우리랑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분 때리던 말던 맘대로 하구요 내려가 군단병 군단병 보충하면 돼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우 야 이거 큰일 났네 무슨 싸움이야 저건 레브스턴 환영하네 어 좋아 보내 네 오늘 할 거 다 한다 필요한 거 다 하고 알리스테어 경 겸지 가장 먹기 좋은 시기지만 보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통성 녹아다 보내주고요 일단은 인공호흡이 이렇게 달아야돼요 파이어 주민이 너무 커서 지금 게임이 안돼요 13,000 놀도르가 왜 이렇게 합류했어? 야 대박 어떻게 된거냐 다섯명 키어 열심히 올리자 45명인데 군단병 지금 할만해 줄이면 돼 줄이면 왜 여깄어 왜 여깄어 딴들 꺼져 너무 많다 정도가 있지 좀 너무 빠를러 먹고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회복이 안된다 일단 넘어가 아이 그런거 물지마 아이 병신아 아 아 죽었잖아 우리 애들 됐어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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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곱짜리 아 뭐 이런애를 데리고 있니 아 보안관 뭐야 아 보안관 이런애 필요없는데 감시자 하 전사 가져가 너무 없어 지금 병사관 이정도 가자 가자 백사 아 아니 일로 올 생각을 해 어떻게 절구구랑 싸우라고 나 따라온거야?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회전력을 위해서 여태까지 녹아다 한겁니다 압도적이죠 회전력 차원에서 지금까지랑은 병사 차는 속도가 아 큰일났데 어떻게 되면 온거냐 은빛성체 가는거냐 아 이거 못 보는데 이러면 볼수있냐 도시가 많아서 여기 못껴 지금 함부로 안오지? 안오지? 그렇지 깎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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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규명주 깎아내 군단병의 힘을 보여줘 파사 한발도 없어 잘 낑겨서 잘 낑겨서 칼질하는걸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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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버려 어깨 잘라버려 어우야 열두명 스물일곱명 사십자리 네마리 아 사십자리가 이렇게 많아? 아 알이 있구나 27자리가 스물일곱명이 후스카를 열한명 남았거든요 후스카를 아마 큰 까마귀 빼면 가장 셀겁니다 큰 까마귀보다 셀지도 모르겠네요 후스카를 이제 노르드 허스카를 해당을 하니까 벨라로 치면은 네 쟨 다 깎아내고 하위병 하위병종이 이제 남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제 교환비를 회수할겁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긴 한데 어떻게 될겁니다 아마도 그래야지 도시 하나 없어 지금 장비가 하나도 안돼 징집해야 된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회복할 시간이 회복을 안찍은 내 잘못이야 이거 회전력으로 원래 지금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지금 헬게임 돼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졌어 욕심이 문제야 게임을 할 생각을 안하고 뭐 쿠알리스만 먹으려고 파밍게임으로 바꿔버려서 내가 팔수 좀 팔자 필요없죠 어 좋아 웬일이에요? 잘 풀리는거 아니야 이거? 느낌이 좋은데? 올리브 싸다 돌아가 돌아가야 돼 발톱석 먹어서 줄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에 못 먹어도? 택도 없구나 가자 올라가 올라가 포인스부룩 먹으면 돼 포인스룩 먹고 달라그러던가 지키면 되니까 로망이지 로망이지 약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거 야 90명이나 남았네 근처에 없죠 지금 아 뭐야 쟤 아냐 별로 안 쎄 괜히 너 쎄지기 전에 지금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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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갔다 나갔어 뺏어 나온거 같죠 병사 좀 좋아 깎아내는거야 후스칼 21짜리 말고 그런애들 그래 그래 그런애들 나 벌써 아프니? 나 벌써 아프니? 어우 야 그걸 옆으로 빼면 때린단 말야? 안되지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렇지 빼줘 빼고 20명 죽고 야 갈뻔했어 진짜 40명 죽이고 좋아 깎아내면 돼 깎아내면 돼 후스카를 7명 남았죠 어이구이 보이죠 약간 느낌 오죠 교환되죠 슬슬 우리도 심하게 죽고 있긴 한데 뭐 이렇게 개판으로 싸워야되기 때문에 야금야금 갈간 냅니다 우리나라가 하는게 전혀 없어요 추가로도 안오는게 어디야 제국의 도움이 지금 신의 한수야 말령은 언제 뺏었냐 일곱명 좋아 너는 아 용병이 이식해 죽어 왜 니가 내부팠냐 내가 잡았는데 네 크아 자 진짜 게임이 괴랄하다 진짜 열심히 하자 아직 아직 이제 많이 남았거든요 용병은 이제 한번만 업하면은 바로 직전력이니까 열심히 모아서 아무거나 그냥 다 모아 쓸 수 있는거는 다 모아봐 폐지 줍듯이 다 모아봐 아예 제공은 안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안돼 살려온 안되고 민병 우리 쪽에서 좀 데려올걸 우리 쪽이 다 안올라가는거 같아 군단병은 좀 다 올라갔는데 수가 많아서 그런가 아직 살려온 적이지 하아 실화미시 여섯명 빨리 올려야되요 너무 지금 회전력이 여기 회복력이 끌리는데 회전력은 되는데 위험하거든요 조용히 갑니다 조용히 안 눈에 안뛰게 중앙으로 갈 수 있냐 검사 무장보병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되나 군단병 하루는 더 필요할거 같은데 저 직전력 쓰려면은 오후 야 진다 저거 아아 야 이거 이거 못가져가는데 나 일단은 반응 띄우고 올린 다음에 바로 올라가자 우리 애들이 해줘야돼 장비를 맞춰서 빨리 아 돈이 안모여 너무 업글만이 되니까 주로 오히려 힘올립니다 당연한거지만 체력이구요 얘는 얘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힘싸움이 되는 애기 때문에 무기도 필요한데 심지어 안와야돼 30명짜리 물고 있던거 잘 봐야된다 그렇지 하아 영주 없지? 어우야 어우야야야야야야야 야 그래 끌고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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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먹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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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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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빨리 죽어야돼 빨리 죽어야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줘 죽여줘 빨리 죽여줘 죽여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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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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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뻔했어 야아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 끝날 뻔했다 끝날 뻔했다 게임 방종할뻔했다 나 방종할뻔했어 나 방종할뻔했어 나 어 우리쪽에서 할게 없다 너무 위험해서 롤도르가 도와줘야되는데 끌고올 방법도 없고 아 아 진짜 롤도르 개새끼들 도움이 안돼요 하여간 이거 변수를 띄워야겠는데 어 지금 징집하기는 너무 막막하고 티어도 많이 났고 가져와야돼 가져와야돼 얜 아니야 얜 아니야 그래도 일단 와봐 어딨니 롤도르 물어봐 야 물어봐 나랑 같이 못무냐? 물을 때 되지 않았냐? 아 잠깐 이거 못이겨 야야야 잠깐만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뭉쳐봐 뭉쳐봐 일단은 싸워봐 이길지도 모르겠다 야 잘하면은 군단병 있지? 잘 뭉쳐 잘 뭉치면 몰라 아 아 씨 졸라 헬게임이네 지키신 분도 지키신 분도 있으니까 무기는 안돼도 몸면 되잖아 어떻게 되겠지 뭐 겸치 겸치는 먹었어 겸치는 아우 좀 비켜봐 잡았냐? 여섯명 여섯명 빨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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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문드 빼야된다 그거 석궁 제대로 해먹으려면 몸 대야지 이제 야 너무 세긴 하다 근데 크흑 노르드랑 저거하니까 아 노르드랑 저거하니까 노르드가이라 그 파이어즈베이랑 하니까 위험하긴 해 데려가야돼 데려가야돼 어쩔수가 없어 양아치 게임 전멸 가까이 몇번을 싸우는데 거의 안죽는데도 사기는 어때 훌륭하죠 존목조업이기 때문에 지금 회복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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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면서 아 병사를 못 데려온다 야 너 포로주면 나한테 넘겨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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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어 다행이야 몇명이냐 아홉명 좋아 대박이야 나가자 양념쳐놓은거 빨리 회수해야지 살놓은거 드샤르 애매해지네 이거 당연히 필요한 조치긴 했는데 변한거 있냐 없어 드샤르만 더 순통 조여줬어 파이어즈벤을 없애야돼 합전군 한번 때려야돼 너무 컸어 야 155라구? 세명 키어근 2병 백키비어 검사 어 좋아 하루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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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보충하면서 하루만더보라 하루만더 하루만더 어우야야야 잠깐만 신비산 안돼 끌고오지마 끌고오지마 제발제발 늦은 오후 늦은 오후 피습중 아 좀 찼는데 저거 건방지게 하나 들어가서 심지어 팔천 아 설마 저 제국이 먹을라 그러는거 아니지? 절대 안된다 그거는 그것만큼은 안된다 진짜 제발 걔 안돼 그거는 유일한 지금 희망이야 양념 얼마나 쳤는데 포위하고 76이 나가는게 베스트고 안나가도 안나가는대로 싸워야지 뭐 별수있나 시간없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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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몰라 오히려 잘 싸울수도 있어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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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경도 열심히 싸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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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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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a구 자꾸 넷줄타기 할거야? 어어 졸라 무섭네 왜이렇게 센거야 와 줄긴했어 많이 줄긴했어 상규병 쪽 많이 줄었어 상규병 많이 나와서 16절이 몇 마리 안 나왔죠? 아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도움이가 필요해 용병 고용해야 되나? 진짜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얘네 가면 야 가면 먹는다고 야 빨리 가라고 야 와봐 야 와봐 아이씨 아니 애매하게 포위했다가 손해만 봐 병사가 있긴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있냐 여태까지 싸놓은 게 있는데 피습중 여기선 백날 시간 가도 병사 못 보충하고 내려가야 된다 신비산 주술사 필요 없어 아아 덩어리가 하나 필요해 버글만한 걸로 기사 놀도르 레이븐스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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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렇다 그렇지 싹 모여 싹 모여 싹 모여 건방지게 돌아간다 이 말이야 와봐 못 참지 못 참을 거야 돌진하고 싶을 거야 대기해 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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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해 빨리 빨리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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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못하게 그렇지 아 뚫리면 어떡하니 뚫리면은 의미가 없는데 이 개같은 게임아 뚫리면 한 바퀴 더 온다고 한 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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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가 찔려서 살았지 그래도 아마도 죽은 거 없고 거의 없고 하나 죽었냐 그렇지 16명 아 티어가 꿀리는 게 크다 보병이 쉽지 않아 나도 너무 아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 나도 너무 아파 공수 때리는 게 물컹한 불활로 계란 깨기야 너무 고통스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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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사기 좋아요 명성가 13사기 나름의 돈 그리고 내가 가장 원하던거 다 데려와 다 데려와 같이 없어 다 데려와 꽤 많이 얻었거든요 난민까지 아 아 깜짝이야 부활했다 그래서 중립여웅인줄 알았네 내 이름인데 여운같은 그 이름 중장 중장보병 빨리 빨리 올리자 건병 무장보병 군단병 장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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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단병 37이야 회복만 하면 돼 애매하다 소세지는 안되요 돈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좀 떨어지고 있어 빨리 가야돼 파이어즈베인가 아 야 개새끼 야 그건 아니지 지금 상황이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얼마나 양념 쳤는데 지금 그건 아니야 돈이 없어서 내가 탄수 접고 들어간다 돈이 없어서 내가 봐주겠는데 한 번 더 때렸으면은 이제부터 이득 보는 각인데 이걸 피한다고? 지금부터 시작인데? 와 말도 안 돼 와 말도 안 돼 이제 시작인데? 지금부터 때리면은 언제 저렇게 찼냐? 언제 어디서 저렇게 데려왔어? 레이븐스턴 징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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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고민 좀 하자 그냥 때리는 게 좋은가? 회복을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살레온을 때려 그냥? 살레온 복구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개소뇌야 제국도 때려야 돼 이거 제국이 살아났어 아... 제국 병사했다 제껴야 되는데 저거 하면은 그러면 솔직히 파이어즈뱀 때려야 되는데 나 레이븐스터를 살리려면은 너무 심각한데 이거 코막혀 겸치 많이 먹었고요 근데 레벨업도 한 것 같죠? 중요한 게 이제 결정을 내야 되는데 유지비 쪽을 손을 볼지 아니면은 아쌀이 회복력을 올릴지인데 일단은 매력을 찍지 않습니다 지도력을 올려주고요 회복도 하나 찍을까? 근데 찍기 시작하면 다 찍어야 돼 다 찍어 그냥 어차피 다른 거 다 있으니까 지능으로 가자 지도력 찍어서 아마 지금 수익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5%면 크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아주고요 침묵해주고요 보이스브로 쓸 수 있죠? 화평해서 알아리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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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어디서 왔다 그랬어 알아리뿡 알아리뿡 어디서 왔다 알아리뿡 알아리뿡 중립영웅을 제거해준다네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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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아일라디안 알아리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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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저렇게 많이 밀었다고 파이어즈베인이 쓰개 맞긴 했어 근데 레이브스 너무 부활을 못했어 지금 혼자서 크흫 어디있냐 대체 잘왔어 정통성 얻었죠 가라 밥값 하는거야 가서 지금 조정해줘야되나 우리 레이브스터네들로 다 힘든가 그거네 장기 하나있네 어딨어 죽었냐 설마 벌써 그럴지도몰라 그럴지도몰라 아냐 저 규모 아냐 어딘가에 규모 발자국 있을텐데 밤이라 안받아 군단병 꽤 튀어 올라갔거든요 병사 많아졌죠 갑자기 확 이게 이게 참 맥구다 131이면은 엥간하면 이기지 엥간하면 비벼볼까 얘네랑 옹태와르 병소 500 시간만 너무 빨리 갔어 하도 이동해서 아 중립용 이렇게 또 잡기 시작하면 안돼 뭐 견적을 내야돼 슬슬 마무리가 됐으니까 파이어즈벤을 때릴지 말지 하아 씨 다음은 제국이랑 싸울거 같은데 내 느낌상 큰일났네 이거 리디아 뺏어 내가 먹으면 대박이긴 한데 말도 안돼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거는 자투 정도밖에 없다 솔직히 말해서 전쟁 안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투를 먹는거 외엔 없는데 자투야 자투 영웅이 필요한데 영웅이 영웅이 안나왔냐 아직? 그래 바쿠스좀 때려봐 바쿠스를 좀 압박을 해놔야지 너무 크잖아 갑자기 이천원 아 너무 쎄 아 야 이거 과외 좀 각을 재야되는데 한번 아 야 그 알라한지 알리한지 그게 어디있냐? 찾을수가 없네 찾으면 한대 솔직히 말해서 이걸 건너가 이걸 건너가 당겨 당길만해 당길만해 이거 활 넌 활이 웨인이니까 포람 포람 어후 옆구리 아파 여 어딨니?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야 여행지역 안알려줄까? 알려주면 하지 않냐? 불일기 같은거 없어 진짜? 리얼? 없어 또 이거 차타 끝나겠어 이거 잠깐만 너무 할게 없어 지금 왜 여기 왜 저기서 출발한거지? 뭐랬길래? 연애했나 저기서? 저기서 연애할때가 어디있어 그 차라리 지금 힘이 모았다 말티시 하나 좀 꼬셔보자 말티시 잡을수 있긴하냐? 잡을수 있는놈 있냐? 말티시인데 무려 이용하면 말티시 잡을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잡았니 설마? 아니지? 말티시야 진짜 말티시 어딨냐? 얘 어디갔어? 아 필요없어 야 너무 지금 시간 낭비야 지금 플레이타임의 절반 이상을 시간 낭비했어 지금 차려면 못가잖아 여기라도 와봐 발론브레이 바쿠스 됐네 발론브레이 갑자기 왜그래 바쿠스 정신차려 어디야? 안보여 아무것도 안날라와 여기지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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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저기다 바쿠스 오우야이씨 아아오헏 진짜 모르냐? 죽는 영웅에 대한 행방을 아는 자 없냐? 다 눈sel econ. 다 눈으로 çekietet.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략과 설득력 둘 다 필요 없어. 지금 내 꼬고 아니지? 위험했다 아 먹을면서 하나도 없어 진짜 그 뭐 알로 알라라 알라릭 알리릭 어딨어 없어 3,000원 쏠쏠하죠 안 팔고 왔네 아벤도로 가자 다 먹었네 조작 고세 다쳐먹었네 검사 장교 티없게 세죠 아 잠깐 어우야 감기 들었나? 오쯤이 이리 와봐 왜 이렇게 세냐 다 근데 이유가 뭐냐 너무 티어도 높고 졸라쎄 그냥 작아서 안 보여 많으니까 센 거겠지 뭐 언제 졌어 우리 왕 언제 졌어? 싸운 거 나 못 봤는데 먹어 퍼 먹어 150초에 저거 야야 이리 와봐 충분히 이긴다 이거 지금 티어 꽤 세다 일단 어떡해 일단 어떡해 일단 어떡해 뭉칠 거야 뭉칠 거야 뭉칠 거야 뭉칠 거야 저거 딕이 살짝 커지고 있죠 아닌가 일단 가고 생각해요 어 어택 땅이야 궁면 거의 없기 땜에 돌아와봐 앞에서 한번 그렇지 그렇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평지야 어차피 평지야 어디서 보이기만 하면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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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짠다 진영 짠다 야 돌진 돌진해 진영 짜게 둘 거 같애 죽었어 형 들어 그렇지 가서 찔러버려 진영 짜고 있죠 짜고 있는 지금 나무에 다 걸리고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드럽죠 역겹죠 드럽죠 역겹죠 아 뭐 나무에 저러 다 걸리냐 야 한두 마리 거리고 다니고 그냥 한꺼번에 멈추네 정진호 받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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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여모여 붙으면 이긴다 붙으면 이긴다 빨리 모여 군단병이 몇 명인데 하위티어한테 진리가 없지 사장이사 많은 것 봐라 그렇지 미늘창병만 미늘창병만 창병만 끊어 창병만 안돼 안돼 죽어 죽어 야야야야야 창병만 창병만 그렇지 창병만 끊었으면 됐어 이길 수 있냐? 아니야 붙었으니까 이겨야 아 근데 뭐 저렇게 붙었냐 어 밀렸는데 아 이거 저렇게 붙어 아 나무가 너무 컸어 야 인간적으로 나무에서 나무에서 너무 멈췄어 야 다 멈췄어 이리 와봐 우리 애들 빨리 불러봐 줄어서 됐어 절대 안 따라온다 이네 이길 수 있어도 안 따라와 내가 내가 잡는다 그냥 회복력이 너무 꿀려 재능들 차이 안나 안 죽은건 좋은데 그건 좋다고 쳐 회복이 회복이 안돼 나메크 성인 같으면 회복력이 필요한데 그딴거 없어 장궁 장궁 30이야 미친게임이 올라가봐 넌 내 먹이야 너 잡을 준비가 됐다 난 침묵전으로 끌고 간다 뭐라 너 어디갔냐 왜 덤벼 왜 덤벼 왜 덤벼 죽여 가자 어택당해 30명의 장궁병이니까 40명 빼고 다 궁병이거든요 절반이 궁병인데 어택당이다 귀병 하나 가서 화살 안 날아오죠 아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발사 발사 이거 이건가? 이거니? 아니지 이건 보여야지 너무 가차없네 왜 아군이 많냐 저 많은 애들 중에 아군 하나 있는데 빨리 쏘아 빨리 쏘아 야 뭐야 잘 붙었어? 개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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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보여줘 진영 짜는 것 따위 시간낭비다 잡아 진영 짤 바에는 그냥 한번 더 싸운다 극한의 시간 절약 메타 전부 쿠아를 핥아먹기 위한 현실시간 절약 남들은 플레이 내부 시간을 절약할 때 현실시간을 절약하는 안죽냐 왜이렇게 혹시 왜그러냐 아 리리아 선도자야? 선도자가 나오냐 그렇지 자 제니 직접 ителя 이런라고 ? 또 어 아 아 아 아 이베건 빨리 돈받자야 롱 conv Juda 절이 갑주가 날 기다리고 있다 다시 저 어딨는 거야? 중립 영웅 아 전쟁 선포하든 말든 중립 영웅 좀 나와봐 인물 인물 중에 안 나오지 중립 영웅 없어 말 치는 대체 어디 갔냐? 코단 아니야 코단 안주내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알리자 22 아 저 찍어 몰라 체력이다 체력이 시대가 왔다 하이랜더 귀족 진짜 없네 말 치즈 왜 없냐 말 치즈 말 치즈가 없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 다른 애들도 이해해줄 수 있어 크게 용서할 수 있어 난 말 치즈는 안돼 왜 걔 세잖아 근데 누웠다고? 그 센 놈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불량 또 없냐? 아이씨 그만 쳐 먹어 입을 깨벼버려야 돼 오 야야야야 갈뻔했네 왜 이렇게 밥 잘 먹냐 왜 이렇게 밥 잘 먹냐 지금 빨리 걸자 지금 빨리 걸자 뺏자 포인스부로 되나 내 거야 괜히 싸웠어 쟤네랑 하이랜더 들어오고 아 파이어즈벨이 벌써 파이어즈벨이야? 네? 저 아니잖아 야 얼마 됐다고 야 일자리 왜 이렇게 많냐 가자 하아 나도 양손이 필요해 딜 넣으려면 검 좋긴 한데 솔직히 지금 활약할 만한 검은 아니다 삼십구 데미지? 다리 잘라버려 아 내껀데 개새끼들 죽어 좀 죽어 그래 아 왜 이렇게 빠르게 때리기만 하고 맞질 않니? 얇아서 그런가? 야 너 혼자 다 잡았어? 대박 유기병 대박 죽어 그림 같은 일격이었다 진짜 아 죽어요? 명성 명예 뭐 어쩌저쩌구 야 찌르자 도련걸 환영하네 친구 올라가 우두센같이 쓸모없는 녀석이 지금 나갈 때 궁수가 필요없는 지금 나갈 때 잘했어 각 재야 된다 도시 몇 개 있어 지금 파이어즈벨 꽤 있어 지금 몰라 150에 많이 불어났어 또 개새끼들 저거 양심이 없어요 궁병들어 써나 보병 필요한데 왜 아 적대를 해야지 생기지 맞다 명이 명예를 버리고 그냥 보병을 해? 가져와 왜 지네 땅 다 폐서 놓고서 이제와서 우리랑 화평 뵙겠다는 저 발상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떠나주구요 포기하러 갑니다 아 아 잠깐만 포위 포위하라고 포위 야 포위하라구요 미친게임아 포위 안되냐 왜 여기 시비 걸고 포위하는거 왜 안돼 막아놨어? 막아놨으면 막아놨다고 아유 그런걸 막아놓으면 어떡하냐 그럼 진짜 시킨대로 해야되잖아 아 전쟁나면 그때 싸우자 잠깐만 중립여웅이라고 쟤가? 쟤가? 교회지역 거긴 어디에요 난 출연했다고 말은 들었는데 가서 찾은건 거의 없어 찾으러 가도 심지어 새 예언자 새 예언자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대충 올려 강한데 상대 아 나 조업도 엉망인데 진짜 대충 껴맞춰온거라서 아 허리야 수우명이야 개명 열 개명 81 원거리 싸우면 밀리지? 밑에 있겠는데 꼴을 보니깐 저기있네 모여봐 빨리와 빨리와 잘 잡는다 저기서 잡는다 야 저기서 잡는다 야 빨리가 돌진 돌진 우리가 이제 언덕 아래된다 여러분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아 저걸 맞춘다고? 나도 못 맞추는걸? 말도 안 돼 헤드샷 잘 예쁘게 몰려 있구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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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잘 맞추냐 하도 병사가 맞아서 그냥 쏘면 맞아 근데 하나도 못 잡았어 오지네 교환비 교환비 해도 되냐? 어우 너무 끌린다 야 와 교환비 안 뜨는 어 뜬다 뜬다 안 뜨는데? 개싸움 하면 어떻게 이기니 40명이 더 많네 40명이 더 많네 야 뭐 그런데 다 몰려있어 이거는 인간적으로 AI가 너무 낮아 노잼이야 따라와봐 죽여버리게 어우야 세상에 어우야 어우야 아 그래도 많은 상대 상대로 이득사움은 많네 여기가 새여언자야? 이게 뭐 중립영웅이야 사기꾼들이 저런거도 잘 찾어 저렇게 이득없는 애들 근데 보면 좀 황당하다 진짜 어딨니 그 중립영웅 걔는 떴다고 들은게 언제적인데 아직도 안나왔어 죽었다고 안나왔잖아 박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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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까 지금? 아우 너무 씹 나라가 막막해 지금 어 야야 깜짝이야 아 깜짝 합류할뻔했네 아 스키 지금 띠카 띠카 하고 있는데 너무 제가 노가드로 우리 살려 우리 레브스톨만 노렸어 파이어즈베인이 많이 때리긴 했지만 땅이 지금 엉망이 됐잖아 이득은 제욱이 다 챙겼어 고생은 다 했는데 3만원으로 뭐 살 거 없냐 활은 안팔고 무기도 이제 한성곤밖에 안팠다 이거지 불편한 녀석 설명과 한명은 너무 노재물 흘러가는데 중립영웅이 너무 안 나와 중립영웅이 사실상 이제 메인인데 게임에 너무 안 나오고 찾기도 어렵고 접은 버전이 좋았어 보였으니까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패치한 건가 그건 이건 왜 사라져 없어 너무 안 나와 진짜 간혹 가다 나와 중립영웅이 까먹고 있으면 한참 뒤에 막 활성화된 거 우연히 보고 그 정도라서 칠 수도 없네 아 눈 아파서 칠 수가 없다 아 어어어어어 오스와일드지 나발인지 어딘지 오스와일드 드 플레르? 어디 계세요? 오스와일드 드샤르 살래요? 지투끼 싸우네 막 골 때리네 그 거대한 드샤르랑 파이어즈베인이 전투 한 번씩 빠질때마다 박살났어 파이어즈베인 좀 없애봐 그래 후 큰일날뻔했네 플레르 어딨니? 개같은거 그렇게 불명스러우냐? 10을 깎아먹었냐? 다 그런거야 인마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싸워주고 있구만 다 나라를 위해서 시비건건데 말이야 파이어즈베인 아주 신났다 야 건들지 말자 건들지 말자 공성은 나중에 하자 하 하 제니 너무 안돼 이거는 좀 그래 전설의 포켓몬이야 전설의 포켓몬이야 제니 너무한데 봐봐 이게 어딘가에서 죽었어 하 하 하 야 어딨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죽었대 이미 아니 중립여웅이면 영웅이면 무쌍하고 다니는 그런게 있어야지 이미 정신 차리니까 사라져있어 다 죽어있어 그런게 있었는데 가니까 없어졌어 뭐 어쩌라고야 나오는건 더럽게 이미 찾으러 가면 이미 죽어있고 말이야 어쩔거야 이거 너무 쉽게 다 죽어버리니까 나오는건 더럽게 안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디가서 찾고 잡고 그런것도 안되고 이미 없어 이미 죽었어 다 몰라 자투가 지금 편해 자투는 구석에 있으니까 잘 안 죽으니까 영웅이 아니야 구석에 있어서 우연히 안 죽은 것뿐이지 영웅이랑은 관계가 없어 아이 싸우던가 말던가 맘대로 해 되긴 할까 그냥 시간이나 죽일까 왜 다 여기 모여있냐 쟤네들 멜리프인지 메테나임인지 왜 다 여기 모여있냐 뭔 생각이야 전쟁 선포할건 빨리 해 아 미니 민기적대네 진짜 컬러풀로 예쁘죠 아주 삼색 자고 온 다음에 자투 뒤져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인데 한숨 자고 와서 자투만 확인하는 게 최고야 뭐 없어 어 말티제도 죽은 모양이니까 어 말티제도 당할 정도면 사실 중임 영웅 중에서 지금 필드 돌아다니는 애들은 그냥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 사라지는 거야 안녕하네 친구 책도 안 읽으면서 대기하는 것 봐 혐 참 내 인경이야 밥 좀 사자 리디어가 사와야겠다 그냥 아이씨 가 아 맞춤 사러 가니까 훌량이 없네 아이고 아이고 아직 안 나왔니? 책 언제 나오니? 자투야? 자투야 언제 나와 이거는 별로 조정을 좀 해야 돼 중임 영웅을 좀 강하게 만들어야 돼 왕국을 약하게 만드는 거야 다 없어 약하고 찾기 어려워 영웅이 아니야 이름을 바꿔야 돼 보석 상인으로 바꿔야 돼 보석 상인으로 바꿔야 돼 보석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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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하던가 뭐 맘대로 하던가 맘대로 하고 부하 좀 버릴까? 전쟁을 하던 중립 영웅을 만들던 전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몇 달면 지나는데 일주일이면 일곱 명 나와줘야지 하루에 한 마리씩 해서 얼마나 재밌어 얘네 너무 가만 보고 안 나오잖아 이 게임에서는 일주일이 얼마나 큰 시간인데 나라 하나가 망할지도 모르는 시간인데 거의 뭐 계절 한 계절에 바깥스 오듯이 한 번씩 오면 돼 어떡하니 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와나 병사가 뭐 왜 이렇게 와나 병사가 뭐 이 정도면 됐어 귀족 감...감시자 중장병 유기병 뗐어 알던 상에 다 모여있네 살레온 작살났다 야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랑 없어지면은 나랑 관계없는 데서 살레온 나랑 이제 관계없고 많이 컸거든요 걔는 지임으로 관계없는 거야 이제 남이야 나랑 저러면은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잖아 빨리 잡는거 아니냐 죽는 용도 안나오고 전쟁도 안나오고 있는 나라랑 손절해야되나 나라간의 밸런스가 좀 안맞아 전에 왔다갔다한거 좋은데 한번 몰리면은 쩍 몰려버리니까 바닐라에서 약간 버티고 그런게 없어 레이티브에 다쳐먹었니? 언제 그렇게 잘먹냐 한것도 없는데 역시 게임은 바닐라가 최고인것같다 어떤 게임이던 너무 건든건 많은데 약간 어긋나있어 버전업을 계속하는것같은데 더 끝나는거같아 그래서 더 끝나는거같아 그래서 5000원 이렇게 해서 상인엔딩으로 끝나도 될거같은데? 크흑 끝잖아 영웅도 안나와 죽립영웅이 그냥 네이티브 됐어 안나와 그냥 아무도 없어 멸종해버렸어 내가 다 먹어서 어딨니 자투야 빨리 나와라 잡으면 나오려나? 아 죽이자 좀 다 좀 잡아야 나오냐 이렇게? 700 500 50 없어 600 저런 전쟁군 저렇게 많은데 영웅은 회수를 안됐단 말이야? 잡기만 더럽게만 잡았고 짧았죠? 돈 받기엔 릴리아가서 포로 팔고 돈은 모이네? 돈은 모이네? 아이고 공방 있지? 5만원 거진 5만원 환매하고 오자 환매하고 갑바나 사오자 영웅 언제 나오냐? 말이 세계정복이지 그 뭐 할라면 일단은 약간 보석을 좀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거 내 장비도 못 맞추겠는데 너무 빨리 해버려서 안 나와버려서 다음에 그냥 쿠알리스 먹어서 아껴놨다가 성하나 먹 도시하나 먹고 거룩사산 지워서 엔딩 봐버려? 좀 길게 할라 그랬는데 이번거 개인사산 자체가 오래 걸리니까 아 너무 안나온다 근데 이건 예상 못했어 안나올줄은 몰랐어 너 시간 지나면 쟨데 놓냐? 고대 30짜리 있니? 아 너 28이야? 아씨 그럼 안되잖아 4만4천 언제 모아? 없지 너가 그나마 레벨 높네 24야 그래도 30원지찍이 힘 좀 쎄 애 없냐? 내가 갖고 있어야겠다 그냥 설마 뭐 없어지겠어 아이템 없어지면 다시 사 얼마 안해 이 정도 잡았으면 나올 때 되지 않았냐? 군대 좀 잡아야되나? 군대도 뭐 끌고와서 잡으면 되니까 문제없지 끌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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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도 안나온다구? 하루에 4개 먹었을때 쟨 더 빨랐던거 같은데 뭔가 버전업되면 쟨을 낮춰놨나? 너무 안나와 쎄서 못잡는게 아니라 없어서 못잡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희귀동물이야 아 하이 없어서 못잡는다 없어서 못잡어 약간 무쌍하는 맛을 갈라그러던데 어떡해 이렇게 안받냐 나올지 됐는데 아무리 봐도 전에는 잡고 금방 나왔고 한바퀴 돌고 오면 나왔거든요 전에는 두바퀴가 막 돌고 오면 나와있어 어 벌써 나왔네 하고 막 잡아먹었는데 설마 뭐 이것도 랜덤이냐 약간? 요즘 심각한데? 암살자 제거 아 설마 재수가 없어서 안나오는거 아니겠지? 그냥 그냥 안나오는거겠지? 뭐 설정을 해서? 너무 너무 안나오는데 근데? 줄카랑 걔네? 너무 안나오잖아 날짜가 지금 얼마 지났는데 쟤는 안되는거 맞나본데? 왜 이렇게 안나오나? 강도 이리왈 geht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이구... 많이도 나왔구만... 이런 21을 넘겨서 회전력을 올릴 필요도 없어 이 정도면 중립용 구석에 몰아넣고 계속 이제 상기병 좀 뽑아가면서 약간 때려내서 뭐 잡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없어 버리면 말이야 할 게 없잖아 내가 그냥 안 나와 안 나와 다람쥐를 풀어라 아 어디야...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중립용 구석에 몰아넣고 중립용 구석에 몰아넣고 안 나와 망명 뿐이야 남은 건 망명 뿐이야 남은 건 이상하다 3.8 버전인 그거 할 때는 자주 나오고 강해서 못 이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아냐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빨리 죽어서 찾을 수도 없어 뼈도 수습을 못하고 있어 야 우리 휘기동물 레이븐스턴 어떡할 거냐 어떻게 잡냐 이거 쌀네온 멸망했다고? 쌀네온 멸망했다고? 쌀네온 멸망했다고? 야 어이없네 얘네 아휴 뭐 뭐냐 이게 마지막은 앵간하면 안 밀리는데 글렀다 좀 쌀네온 빠져버리면 어떡해 척척해서 나라가 줄었잖아 환영하는 친구 아 이거 뭐 즐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해서 이겨버려야겠다 어 어 너무 지금 나 지금 보자 안 맞는다 어 너무 중립용이 너무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오면은 이제 재미를 못 보지 어 그냥 이제 도시 뺏어서 관람을 일으켜서 나를 하나 없애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개인기사단 할 만큼 나오긴 하냐 코알리스 아이고 말도 안 돼 야 저번 버전 할 때 내가 진짜 10화 전까지만 해도 코알리스 몇 개 먹었어 한화에서 4개 먹었는데 직면 같은 소리 하네 중립용이 집을 보이지도 않는데 직면을 하긴 뭐래 아 살려온 사라진거다 어이없네 아 참 아 이거 너무 쉽게 갔잖아 탄력받고 일어나야지 약간 이제 집에 하는 맛이지 나 가만히 있으면은 파이어즈벤이나 제국이 다 먹을 것 같은데 천통할 것 같은데 나 그냥 거기 붙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손절하고 있다가 너무 쉬워졌어 정복의 맛이 없어 너무 안 나온다 근데 진짜 안 나오는데 게임 시간으로 지금 한 20일 30일 한 한 달 보냈는데 영웅이 하나도 안 나왔어 내가 나왔는데 못 본 건가 너무 안 나오잖아 안 나왔을 거 아냐 나왔으면 내가 바퀴즈 색깔이 잘 될 텐데 이런 이런 애들 세 연자 나면 뭐해 쟨 콜리스 안 주잖아 영웅 맞냐 이거는 야 안 나와 중립영웅 그래서 이번에 좀 안 맞는데 뭐 리셋이 되지 않나 영웅이 안 나오지 않나 그냥 안 맞는데 이번엔 아 혹시 마블 보시는 분들 마블이랑 비슷한 게임 중에 다른 거 있으면 그걸 갈아탈까요 마블 그만하고 이제 마블 좀 안되네 다른 모드 하기에는 솔직히 모드 비슷비슷해서 어 팬돌을 하는 이유가 이제 쿠알리스를 통한 이제 다른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뭐가 천통할 거면은 네이티브랑 뭐가 달라 다른 모드도 다 비슷하지 지겨서 못하지 그럼 쿠알리 나와줘야 돼 중립영웅이 안 나와 안 나와 이번에 켄시도 할라 그러던데 이제 가탈까 계속 말 안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블 스카이디물 이제 메인이거든요 이제 망설 그쵸 어 둘 중 하나 내려야 되는데 솔직히 마블 내릴 수는 없고 아 솔직히 스카이디물 내릴 수는 없고 마블이 이제 배너로드가 나오니까 약간 이제 걸러둘까 생각하긴 했는데 어 너무 지금은 할 게 없다 아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펜도르가 약간 이제 앞선 느낌이야 1.5 마블 1.5 컨텐츠도 많고 그 컨텐츠가 이제 모든 컨텐츠 기반이 이제 쿠알리스 보석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해방하는 건데 중립여웅이 안 나오면 쿠알리스를 못 먹으니까 쿠알리스를 또 먹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럴 거면 이렇게 안 나올 거면 안 나오는 거 자체가 이상하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안 나와 40일 50일 안 나온 거 같은데 거의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바쿠스가 이거 먹었네 아 묵자냐 이거 영웅이 안 나와 영웅이 어떡해 이거 진짜 안 나와 그냥 아예 진짜 안 나오네 뭐 약간 있는 건가 자투를 죽여야지 나온다던가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영웅이 자투를 좀 밀어붙여놔야 되나 따로 잡고 있는데 거대한 거 빼고 거대한 거 잡자 그냥 이리 와봐 못 잡을 것도 없지 솔직히 말해서 아 저 전쟁선포 같은 거 하지만 영웅을 영웅을 달라고 저거 저 선포랑 새해온자 저기서 랜덤으로 나오는 건데 설마 새해온자 두 번 나오고 전쟁선포 세 번 나온 거야 아 말도 안 되잖아 그거는 솔직히 시간마다 뭐 해결해준다 못 뜨면서 왜 도망가냐 순찰한다면서 짤짤이 있어야지 잡아먹을 텐데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얘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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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죠? 아 더럽게 세네 진짜 했다 많이 나오면 안 되냐 한 번에? 많이 나오면 안 되냐 한 번에? 다 가져가기 라던가 그런 거 없나? 이 기능은 배너로도 넣어놨을 거고 거기에 다 가져가기 그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 다 가져가도 되겠다? 저거 죽죠 지금 서로 다음 거 몰고 와서 소환해보자 반응이 안 떠 3,000원에? 어딨냐? 아 어디서 거래 상인 살려온 그럼 파이어즈벤이 없앤 거야? 골가네 어떻게 없앴냐 또 신기한 거는 아 내가 잘못해서 화평 화평 몇 자야 어딨냐? 너무 대국이다 지금 어딨어? 영주 어딨네 미치도 않냐? 여깄다 2,000원짜리 화평이야? 가자 박스와 파이어즈베인 진짜 안 나오네? 지금 정출 놓고 지금 이동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 나왔죠? 나섬 소리가 났겠지 뭐 띠딩한 거 나지 않나? 없죠 지금? 없어 안 나와 뭔가 버그 걸렸나 봐 안 나와 두 시간 했는데 지금 두 시간 해서 제가 그 풀렛 풀렛이랑 뭐? 이상한 이름 있었는데 살려온 그럼 이제 상륙하네 그 두 명 나온 거지 두 시간 동안 그게 말고 예언자랑 이제 전쟁 선포 의미 없는 거 자수 좀 잡아보자 모르겠어 저거 아즈다카 저거 중인용 그런 거 아니잖아 쟤네 아 저는 약해 빠진 애는 안 돼 얘 데려가야지 야 봐 저거 어떻게 190까지 걷냐 신기하네 같이 이리 와 오 야 잠깐만 위험하다 오 위험하네 장단히 먹고 쟤 먹으면 다 추가 들어올 거 아냐 먹어 그냥 쟤 야 뭐 이렇게 많이 줬냐 팔고 싶게 방랑기사도 안 가져가 야 어딨어 야 봐 또 없는 거 아냐 이 신란들은 아니 이렇게 많이 먹여주는데 있어야지 이리 와 아 너무 느려가지고 날 못다라붙어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이 신란들은 불리겠다 이러다 어딨냐 여깄다 조깄다 조깄다 야 일로 와봐 거기로 가면 짤짤이 있죠 아 짤짤이 야 붙어 붙어 야 짤짤이 붙어 짤짤이 붙어 야 쟤 왜 안 붙냐 쟤 내가 붙는다 걔 같은 경우를 다 부겠네 야 바로 불 끄는 것 봐라 야 노렸냐 그래도 저렇게 타이밍 카여같이 말지 몰랐네 나랑은 붙지도 않아 침일도 많이 했는데 도적 왜 이렇게 많냐 가는 곳만 도적이냐 이해가 안 되네 붙어봐 아 야 아 아 저기까지 뭐 요거를 도착한거야 저거 너 놔줄거면은 정복단? 아 이거 어차피 못 잡는데 짤짤이를 잡아놔야 되는데 조그만이들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아까 세 명이나 있었는데 안 물었단 말이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리 와봐 그렇지 그렇지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기다리면 되겠다 아 물렸죠? 아 야 아 그거 야 아 그건 아니지 아이씨 정통성 좋아 율리아 차례구나 아 이거 너무 오래걸리는데 이런거 하기 싫은데 할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야 포로 1,400명이야 근데? 대단하다 너 어디서 그렇게 구해왔냐 볼 때가 있긴 하냐? 야야야 어디가니? 아 뭐 저런거 어 야 60자리 왔다 60자리 왔다 이거 물어야지 60자리야 아 정말 더럽게 아 야 된거 같은데? 아 야 빨리빨리 그렇지 좋아 잘했어 아 이거 맛있구만 그렇다 어우 드룩해 귀찮게만 들어왔네 아 됐어 그만해 게임하다 허리 부러지겠다 허리 부러지겠어 다 데려올 순 없냐 이거? 귀찮은데? 어어어 허리야 아씨 아 내 허리 잠시만요 transitions 응 어어야 코스카를 큰 까마귀 왕랑기사 왜 이렇게 많니 하이랜더 종자 이그너스 코브라 아 살레온이 망했으니까 살레온고 데려와도 문제 없겠구나 잊고 있었는데 망했는데 뭐 원하니 뭐가 있겠어 내가 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망하게 한 것도 아니고 제술을 망해버렸는데 아 그만 데려가자 귀찮다 얘네 데려가 어딨냐 나와라 이제 슬슬 이렇게 말잡았는데 지친다 6천원 5만원 또 생겼어 아 돈은 쌓여간다 선술집 아 나 선술집 안 들렸다 갔나? 아 됐어 여기 있으니까 상관없지 뭐 아 금본 없는 조합 됐네 하하 녹음본 아니 안 한거 같은데 되게 많이 찍는 됐어 나라도 하나 사라졌고 아 이거 제거하자 거슬린다 아 죽어 어딨냐 어딨냐 따라와 괜히 오다가 전에 안온다 안온네 벌써 안오네 아 저 오케 돼있어 원거리전 하면 이기니까 우리가 공격이 있을 거 아니야 열아홍 명 아 충분하지 뭐 보병들도 투창도 있고 노예들도 있는데 지기스 문타가 지금 경험치 빨아먹기 딱 좋은 시기인데 어 지금 갖다 붙여놓으면 무기만 바꿔놓으면 진짜 잘 빨아먹거든요 지금 쿠알리스로 내 무기가 아니라 제 무기를 바꿔줘 좋을 정도 지금 잘 빨아먹은 시기인데 글레이브 줘서 정작 중립여웅이 안 나와 겸 대기해라 여기서 붙어서 싸워 아 모르는데 방패 등에 맺고 뒤돌고 있을 거야 방패병 옆에서 어 거의 다 왔다 야 이것만 쓸어버리면 된다 벌써 나는 세계정보를 한 기분이야 어떻게 이거 벌써 벌써 세계정보를 한 기분이야 나 지금 텐션이 아 중립여웅 안 나오는 건 상상도 못했다 진짜 이럴 거면 공성전 할 때 버거 걸려가지고 공성 안 되는 게 나아 중립여웅을 안 볼 바에는 두 시간이라고 두 시간 두 시간 랄게 다 나왔네 모자도 없냐 쟤는? 방패 따위 필요 없다 죽어라 어 나 근데 밀린다 살짝 몇 명 남았냐 30명 남았어? 빨리 자기를 해야겠다 못 이길 것 같으면 의외로 세네 원거리가 많았어 카드 짬뽕 돼서 내가 갈뻔했는데 이걸로 잡몹으로 변했죠 당신은 패배했습니다 사기는 더 먹었어 여기 하나 있네 근데 빠르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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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육백 너만 잡으면 이제 다 사라지는 거 아니지 자투? 안 나올 건가 봐 그냥 자투 안 나와 이젠 기간이 있나? 기간도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엄청 오래 지나는데 나 유다 잡고 유다 아침에 1부에서 잡았는데 마지막에 지금 2부 방종할때 됐는데 지금 2부 방종할때 됐는데 이게 좀 심하잖아 이 신란들이 어디갔냐 저기있다 저기있다 야 3천명이다 야 야 쫓아오지마 쫓아오지마 이리로 와봐 70자리 사이로 가서 그래 저기서 속가내자 이리로 와서 뭐하니 뭐하니 멍청아 아 저 새끼 뭐하냐 이리로 좀더 위로 빠지마 아 그걸로 빠지면 안된다고 이리로 위로 위로 그렇지 그렇지 쏙 쏙 그렇지 금액 무역품액 내가 내가 하고있지만 좀 비열하게 이기는거 같은데 샐레온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니 감동적이야 데려가자 아무거나 제목 나중에 전쟁 나면은 다 갈아엎어야겠다 나 큰일났다 이거 야 기계야 기계 포획 넘기는 기계야 됐다 가자 아 나 죽었는데 다시 나오겠지 이제 어 아 나오긴 했는데 쟤가 나왔네 이거 관계 없나봐 진짜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좋아 아유 돈 많다 아 허리아퍼 야 신문관 잡으러 가자 대자로 살아있긴하냐 대자로도 멸망하는거 아니야 나 이거 멸망하면 멸망하는대로 그냥 적당해서 끝내겠습니다 리얼 어 야 뭐야 어딨냐 얘 신문계 저런거 그냥 붙어서 제거하면 될거 같고 어딨니 쟨 됐다며 위쪽에서 됐나 저는 아니고 여깄네 여깄네 800명 그 자로 병사 있긴 해 도시가 지금 어 야 도시가 없네 어 여기까지 어떻게 뺏었냐 근데 이거는 도시도 없는 놈이 우리나라 도시 없는데 뺏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리와봐 이리와봐 어디 없네 어차피 여기서 어디 간다고 해서 바뀔거 같지 않는데 너를 잡을만한 이실란더라도 데려가 아님 제국한테 가자 그냥 이리와봐 아 근데 황제는 안잡잖아 얘네 데샤라가 잡잖아 이실란더라도 잡을거 같고 이실란더라도 그냥 가자 야 가 따라와라 너 되게 느려서 어 큰일날뻔 했는데 나무 나서 다행이야 이리와봐 여기 있으니까 위험하다 야 튀어야겠다 그림자 있어서는 뭐니 색깔 그림자네 그림자 그 자체 여기서 뭐 사교도 정도밖에 안 들을거 아냐 그럼 이실란드로 그냥 가면 되지 뭐 가자 중립영웅으로 못먹게 되는거면은 뭐 뜨지 않았을까 일단 가자 이리와봐 아 이제 오세요 어디갔냐 여기 또 어디갔어 놀돌이 얘도 싫어하네 가서 뭐 물어뜨릴라 그러네 여기 있다 일로와봐 아 근데 없다 야 짤짤이가 짤짤이 있어 줘야지 무는데 짤짤이가 없네 뭔가 여기 나온거야 지금 와 으쌤 하네 이리와봐 여기였지 아 짤다 아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안 붙을거리다 아이씨 일라봐 아우 붙을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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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야 물어 물어 야 뭐하냐 50자리 뭐하냐 이게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거 뭐한 짓이야 이거 이리와 올라올라올라 올라와 아 이거 씨 잘 안받네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안가냐 쟤 30촌짜리 뭐하냐 이거 동료만 보내놓고 안가냐 몽캉따구냐 너무 무거워져서 그런가 그래도 이걸 안가는건 좀 이상한데 쫓아가봐 신용이라도 좀 해봐 군량없어 나 그래 그래 아 왜 자꾸 빼냐 쟤 아 뺄정도는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맑아서 먹고와 롤도르 가세 탈출했어 간신이 탈출 얼마나 걔 쟤나 안잡히나 쟤 잡은적이 없는거 같은데 나 이거 센 놈도 아닌데 아 이제 차지 않았을까 슬슬 자투 자투도 안찼으면 그냥 안차는거 아니냐 솔직히 이거 하핳 차차 안나오는거 아냐 두시간동안 안나오면 안나오는거지 계속 돌았는데 내가 전투하고 그런것도 아니고 계속 왔다갔다 거렸는데 차차 안나왔을거 같은데 없어 죽립영웅이 안나와 그렇다고 뭐 울프리기 울프리기 다시 나온것도 울프보드가 다시 나온것도 아니고 말티쉐가 나온것도 아니고 불일기인가 걔는데 한번도 못 봤거든요 이거 하면서 지금 이번에 리셋하고 없어 안나와 뭐가 지금 동맥경화 걸렸어 지금 안나와 걔가 나와줘야 내가 재미를 보는데 말이야 안나와버리면 뭐 펼수있나 중립없고 지금 새해연자 정도밖에 없잖아 코알레스 안주는애 아 아 이거 혐인데 아 혐인데 혐인데 이거 아 너무 혐이야 이거 나와봐 아무거나 아무거나 제발 나와줘 제발 내 하나 이랬어 나와봐 너 낳아봐 axis 상인 엔딩이야 상인 엔딩 아 이거 좀 심각한데? 돈만 쌓여가잖아 반스켈리 습격자 아무거나 데려가 몰라 이제 하 너무 내가 너무 잡았나? 너무 틀어 잡아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건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너무 잡아서 중립용이 안 나오나? 맛집인 줄 알고? 너무 잡으면 안 나옵니다라던가 한 번에 몇 분 밖에 한 게임에서 몇 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식 설정이 있는 건가? 그럼 불일기인가 나발인가 걔는 왜 안 나와 걔도 안 나왔지 뭐야 라라라? 룰랄라? 그 15 이하만 데리고 다니는 애 걔도 안 나왔지 너무 안 나온 게 많아 그런 말 하기에는 카메라 데려갔었나? 안 들어갔죠? 빈선 бу기 apartments 이런라? 아 윽 네 아니면 가 만만한거 하나 때린 다음에 뺏어서 왕로를 틀어도 될 것 같은데? 병사에 뭐 많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최소한 이제 쿠알릿을 하나 정도 먹어야지 최소한 이제 그거 먹어야지 기사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 하냐고 안나와 죽는 영웅이 이렇게 전쟁 안하고 뒤졌으면은 진짜 몇번을 싸워도 이상하지 않는데 싸움조차 못해 이제 아까 징징댔더니 야 이거 미쳤어 막 먹을 기회도 안줘 이랬는데 진짜 기회 안주네 안나와 그냥 이동하는게 시간 제일 빨리 간다 어 잠깐만 진짜야? 야? 야 아니야 이거 300킬짜너던데 이렇게 안나온다고? 오늘 킬당 비교하면은? 아니 그냥 너무 안나오는데? 아 니... 이거... 니... 뭐... 안... 안나와 그냥 할말이 없어 뭐라고 그냥 안나와 죽는 영웅을 어떻게 줄여놓은건가? 패치노트를 좀 읽어보자 패치노트 지금 몇 버전이죠? 3.93 3.93 아 왜 안되냐 패치 어... 어... 잠깐만요 이거 근데 저번 3.92 버전이 됐는데 9.93 버전만 안나온다는게 좀 이상한데 잠깐만요 펜도르의 예언 펜도르의 예언 이번 3.93 문제가 많네요 넓어 놀드 중립용 군주가 자투중립용으로 나오고 상당히 수송... 잠깐만요 나라랑 사이 안좋아지는 법 병사 무한생산 버그 반란군 노치투성 가능한가요 눈무기 버그 펜도르 한글표치관련 관련 어 살레온 가신 도시가 하나 남았어요 이 사람도 살레온 당했다네 살레온 뭐 너프한거야 뭐 아니 뭐 소식같은거 없나 회치 소식같은거 3.93 쳐보자 중립영웅 위치추적기라는 기능이 생겼었는데 그거를 체크해서 설정할 수 있다고? 잠깐만요 그런게 있어? 없는데 그런거? 이게 아닌가? 다른건가? 여기가 아니겠지 노트 모드 아니겠지 뭐 잠깐만요 뭐 아 다른건가봐 그냥 모드가 다른건가보다 어 나 버그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패치 노트가 있다네 중립영웅 중립영웅이라고 한번 쳐보니까 중립영웅 너무 안나오는데 중립영웅 중립영웅 아 중립영웅께서 한번 백포스 도망가게 패치됐다네 중립영웅 일단은 이제 중립끼리 싸우는거 안되고 아 모르겠는데 이거 중립영웅 왜 안나오지 중립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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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어쩌냐 나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거 아 속쓰려 아 속쓰려 중립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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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버리겠네 이거 어떡하냐 아 왜 안나오냐 어 안나온다는 얘긴 없는데 이번 버전 나만 안나오는거야 뭐야 그냥 더디게 나오는건가 아 너무 안나와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나 900일이야 1000일이야 지금 엄청나게나 일수 넘어갔는데 4시간만에 300일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안나온다고? 300일이면은 이제 모든 중립영웅 다 나와야되는거 아니야 그정도면? 어 이상하다 나올 만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안나올 리가 없는데 어 전부전에 안나왔었고 0.1 전 버전도 나왔었는데 3.93은 나온지 얼마 안되서 뭐 그런게 없어 찾아도 검색해서 안나와 너무 영웅이 안나와 아직 1000일까지 한사람이 없나봐 3.93을 아니 이 그럴 수가 있나? 아 나는 이제 가끔하니까 밥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분명 랜덤버그야 뭐야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잡혀서 막힌다거나 뭐 그런건가 아니면은 옛날에 나왔는데 어디 낑겨있어서 안나온다거나 출력이 안되는거 아냐? 뭐 안나와 그냥 자투가 너무 안나오는데? 다른 애들 불일기인가 걔네도 안나오고 여기만 한 두세명 있지않나 더? 내가 아예 안나온거 오늘 여기 이제 뭐 불일기인가 걔랑 또 뭐 있었던거 같았는데 기억이 안나네? 여왕같은것도 있지않았나? 너무 안나와 아 중립영웅이 지금 뭐 네 마린가가 돌려나오지 않았나? 울프보드 줄카 그리고 그 파괴자 그리고 저 이단신문관 이거 넷밖에 안나왔는데? 와 말티셰 나왔지 말티셰 말티셰랑 그리고 놀돌을 일곱명밖에 안나왔는데 엄청 많지않나? 중립영웅 왜 이렇게 안나오지? 아 나올때가 된거 같은데? 저 얘네가 이제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나올 이유가 없잖아 중립영웅 그냥 필드에 돌아다니니까 애초에 그걸 떠나서 나온다고 해도 천일이면 다 나왔으니까 나와야되는거 아니야? 너무 안나와 너무 안나와 어휴 큰일났네 일단 뭐 나중에 다시 하죠 어 지금 두승아가이 계속 돌았는데 초반에 이제 공성조금 한거 빼고 다 계속 돌았는데 너무 안나와서 그쵸? 너무 안나와 나올애가 되게 많은데 내가 당장 기억나는 것만해도 엄청 많은데 안나온게 너무 많아 어 이거 리셋을 한번 했잖아요 3.93에서 리셋을 한 시점부터 아예 처음부터 까지 안나온게 너무 많은데? 어 울프보드는 나왔다는데 울프보드는 나왔고 울프보드랑 이실란디르랑 아일라디언 아일라디언 둘 울프보드 어 야 잠깐만 그리고 뭐야 저기 자토 둘 다섯 말티시 여섯 이단신문가계 일곱 일곱명 말고는 나오는게 없어 중립이 어 중립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안나온다고? 나중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다음에 이제 파이어즈베랑 전쟁 시작했으니까 바로 싸워면 되겠네요 화평은 맺는 기간이 좀 다를거 같긴 한데 음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 기상... 기괴하다 3.93 들어오고 초반에 이제 내가 이제 무역하는거랑 동료 모으는거 이제 확적이잖아요 그거는 밖에 빠질순 없잖아요 게임 이게 시스템상 확정적인거는 이제 바로 매끄럽게 진행됐는데 뭐 중립여웅이 좀 안 굴려져 어 길가다가도 보이는게 중립여웅인데 내가 위치를 외워서 찾아가도 안나와 뭔가 좀 이상한데 어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경우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뭐 중립여웅이 특정 영웅들만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수고하셨구요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죠 또 패치가 될지도 모르니까 급한거면은 이렇게 안나오면 이게 좀 힘든게 좀 많이 먹어두려고 그랬거든요 내 캐릭터도 그렇고 이제 동료들도 많이 매겨놔야지 내 기사단이 세지니까 동료들 영웅도 이제 융시 기반으로 세지니까 그럴라그랬는데 너무 지금 안나와서 아이템도 맞춰야되고 무기 보석박힌 아이템 아.. 아예 안나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수고하셨구요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부대 사열 좀 하자 딱 서 딱 서 아이 큰일났네 이런건 예상 못했지 시작 좀 하려니 딱 서 딱 서 딱 서 너 왜 이렇게 정신 못차리냐 이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 못차리니 서라 자 이렇게 해서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사 하는 걸로 하고 몇 번 인사하냐 뿅